안녕하세요 벌초월드 엘레나입니다 오늘 잡시뮬레이터랑 좀 비슷했던 게임을 좀 하려고 해요 그 요리하는 거 기억 혹시 나시나 모르겠는데 이 깜찍한 중국 옷을 입었지만 일본말을 하는 아가씨와 요리를 하는 게임입니다 이름은 카운트? 파이트 카운트 파이트입니다 라멘집이에요 일단 튜토리얼로 어떻게 하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잡고 국을 넣어 그리고 면을 털어요 넣습니다 다음 튜토리얼이 되게 심플해요 네 젓가락으로 뭐 이렇게도 잡을 수 있네 이렇게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진짜 젓가락 잡는 것처럼 근데 나는 이게 편할 것 같아 면을 이 김을 잡고 동글동글한 걸 넣고 이렇게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 설명도 해주네요 자 이제 만두도 만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자, 나 요리 쓰려고 보여줄게 몰래 담아 놓고 어디 던져요, 어디 자, 나 시간 없어 하나도 어디 갔지? 말렸나? 단바레 단바레가 뭐지? 힘내라 힘내라고? 단바레 이제 맥주 냉장고에 넣습니다 넣을 때 안 흘리게 조심해야 돼요 쏟을 수도 있으니까 소노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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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노초시가 뭐지? 그 상태로 그 상태로 열심히 하라고요 아, 일본어 잘하시네요? 몰라요 뒤튜리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애들이 오는 건가? 자, 이제 제대로 어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쉬지 않고 난 혹시 모르니까 냉장고에 맥주를 넣어 먹겠어 왜 이래? 냉장고에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자, 잡고 뭐야, 뭐야 뭐야, 나 뭐 하는 거지? 아, 이거 해장라면 드시러 오셨네 해장라면 드시러 오셨네 술 많이 드셨네, 아저씨 넣고 김 메추리알 계란 계란 계란? 계란? 계란 아니야, 메추리알이에요 계란, 계란 같은데? 아냐 이게 무슨 소리지? 야, 너 부두에서 소리나 자, 면이랑 얘랑 이게, 이거, 이것도 뭐지? 자, 맛있게도 됨 맥주, 맥주! 그래, 내 맥주가 나올 줄 알았어 미리 준비해놓은 맥주 컵, 컵이 넘어져 있는 컵에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데 됐어 넘어져 있는 컵에 꽉 담았어요 새로운 기술 자, 구글 또 넣고 이제 이게 그 그, 그 뭐냐 어, 노래가 빨라졌어 그것도 돼요 초가 있기 때문에 얘네한테 빨리 가져줘야 됩니다 초 안에서 그리고 동전, 동전 나 이거 돈 받아야지, 돈 이게 꽉 찌면 게임 오바가 되는 거예요, 이거? 실어요 네? 실어요 눌리잖아요 맞아요, 실어요 눌러줘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만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리들 만두가 또 맞은 걸 어떻게 알고 오셨지 오, 오, 맞자 어떻게 나이 능력이지 한 번에 한 번에 자 따르고 면 까레레 왜 больше 김이 되게 실감나게 생겼어요 그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나의 만두 실력! 만두! 어머! 좀 전에 만두 먹고 갔는데? 어? 하나, 하나 부족해! 만두의 바닥 맛을 내고 있는 에덴아 만두 원하는 사람이 많군! 어? 탔어, 탔어, 탔어!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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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일단 이거 먼저 두고 제가 먼저 아닌데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하나 빼야 돼! 어? 들어갔다! 어떡해! 어떡해! 우와! I'm so sorry 저 아저씨 무슨 잘못이야 탄 거 하나랑, 아닌 거 하나랑 아 죄송해요, 그래도 돈 주실 거죠? 어? 근데 화냈다 싫어해, 누르고 갔어요, 아저씨 자, 굿굿굿굿 이게 점점 바빠지면은 어머! 면 안 흘린 척 안 흘린 척 어? 야! 강도! 어디! 어디! 아, 불쌍해, 강도 뭐 불쌍해요, 남의 가게 몰래 들어온 나쁜 놈인데 라면 먹으러 왔을 수도 있지 야, 아닌데, 칼 들고 라면 먹고 오나? 자, 내 국 국 맛있지? 상승! 상승만은 전 눈이 봤겠구나 자, 나 점점 빨라지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나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움직이 라면 장사 해보는 거 어때요 ㅋㅋㅋㅋㅋ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씨! 너무 씹게 자 이거는 뺐다가 다시 맥쭈 맥쭈? 오케오케 맥쭈볼게 어 살렸다 또 넘어져있는 컵에 꽉 담아놓고 어 맥쭈 맥쭈? 이씨 아우 쟤도 먹고살자고 와봤을텐데 에이 설마 어 로봇이다 로봇가 왜왔지? 로봇도 밥먹나? 아 나 팔아퍼 이거 팔아퍼다 로봇은 10초밖에 안줘요 시간이 없네 야! 오 어어어어어 아 아슬아슬했어 봤어요? 역시 로봇도 눈에 하트 병병 로봇은 40원 이나 주고갔어요 야! 에에에에에에에에 에이.. 시간이.. 어!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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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만 와라! 내 국자! 내 국자! 라면 넣어.. 어? 어? 4! 3! 2! 1! 어! 어! 아저씨! 좋는데! 화내지 마요! 어! 미안! 어떡해! 너무 바빠! 또 강도! 강도가 잡고 오네! 자!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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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또 왔어요! 어떡해! 어떡해! 1, 2, 3, 4, 5, 6! 아! 너무 바빠! 너무 바빠! 그래도 잊지 않고 바닥 맛을 넣어줘죠! 아! 에러 먹었어! 이게 되게 자주 멈추는 것 같아요! 이 게임 에러가 되게 잘 먹어요! 어머! 이거! 화났다! 화났다! 자! 만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왜 이래! 어머! 어! 어떡해! 어! 하나! 이거 빨리 들어갔어! 어쩔 수 없어! 어! 뭐야 뭐야! 자! 칸트파이트는 이렇게 플레이하는 게임입니다! 에러가 좀 많이 나기도 많이 나요! 지금! 이거 봐요! 나는 고개를 돌리는데 화면은 그대로야! 어지러워! 자! 뭐 생각보다 찜플하지만 재밌습니다! 멀미 전혀 제로구요! 어... 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가는지 모르게 플레이하는 게임이지만 에러가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네요! 자! 칸트파이트 리뷰는 여기까지 할거구요!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구요! 더 많은 게임 정보는 저희 사이트! virtualworld.co.kr로 와주시면은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 리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